아 씨 말도 안 돼 누나 누나 가뻐? 그냥 있어 왜?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팔을 이렇게 한 다음에 닿으면 사람 기절한대 말이 돼? 이따가 한 번만 해주면 안 돼? 야 그런 거 진짜야 아 진짜 뻥치지 마 이 닿는다고 사람 기절하면은 누나 말이 안 되지 누나 한번 해보자 진짜 완전 구라야 완전 구라야 한번 해줘 다 와서 나 이렇게 기절하잖아? 그러면은 진짜 장을 지질게 진짜로 그래? 한번 해봐 아니 그냥 해보는 거야 100% 안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잠깐만 만약에 내가 이거 안 되거든? 절대 안 되거든 만약에 되잖아? 동영상 찍지 마라 알았어 난 찍을게 아 진짜 쪽팔리니까 아 해봐 아 잠깐 누나 약속해 누나 찍을 거 같아 동영상 안 되는데 되면 찍지 마 약속 언제 아냐 진짜 나 누나 찍을 거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누나야 말이 돼 이거 닿는다고 해봐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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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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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욕 나오네 진짜 야 야 어 야 아 그냥 말은 해 ㅈㄹ이나 아아악! 어휴... 야! 아! 아 나도 끝장난 처음이야. 아 진짜라니까. 아 왜 안 됐는데! 아 진짜라고! 아 나도 완전 좋았지. 나도 사랑해. 내가 더 사랑해. 어머 씨! 야 씨! 너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? 민준아 내가 이따 다시 전할게. 사랑해. 아 왜! 언제부터 들었는데! 음... 네가 여친아 전화하기 5분 전부터? 아 미쳤냐! 나 갈게. 하지 마. 하지 마. 말하지 마. 말하지 마라. 엄마 이 새끼 여취랑 뽀뽀할 때! 나도 뽀뽀해줘! 아 엄마! 그게 아니고! 야 너 다이어트 한다며. 하긴 뭘 해 겁나 먹으면서. 나 먹으면 빠져. 근데 왜 안 빠져? 티가 안 나오는 것 뿐이야. 살찐 티가 겁나 나. 어제 잠 못 자서 부은 거야. 야 1년 내내 붓냐? 아 그래. 그러다 돼지래. 난 눈 자 안 돼. 난 체류 이상 살이 안 돼. 야 뭐가 안 쪄? 지금 뒤룩뒤룩 쪄는데. 팔뚝을 막아. 누나. 어? 나 손이 안 닿아서 물 좀 꺼내줘. 알았어. 자. 고마워. 어머 견디냐. 누나 내가 해줄게. 자. 와 저 언제도 이렇게 컸어 키가? 뭐 하냐? 왜? 진짜 여자친구랑 잘 될 거냐? 갑자기 내 여자친구 왜 물어보냐? 아니 착하지. 완전 잘해주고. 여자친구 진짜. 관심 없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냐? 누나가 완전 사랑한 거 알지. 명권이 돼. 나 오늘 남자친구랑 같이 있을 건데. 엄마가 물어보면. 나 수준이랑 같이 있는 거다. 5만 원. 5만 원. 3만 원. 4만 원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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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. 엄마. 엄마 한 마디 줘요. 한 마디 줘요. 야 오른쪽. 가서 라멘 좀 사. 아 나 바빠. 지금 이거 해야 돼. 한 마냥 먹고 하면 안 돼? 네가 사다 주면 먹을게. 그럼 던져. 나 돈 없어.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사다 줘. 아 바쁘다고. 그럼 내가 사오면 안 먹을 거야? 아 나 먹을 거야. 그럼 내가 사와. 아 미쳤냐? 아 나 바쁘다니까? 뭐가 그렇게 바빠? 한 마디 먹을 시간은 없어? 먹을 시간은 있는데 사다 줄 시간이 없어. 그럼 내가 사올 테니까 네가 물 끓여봐. 아 진짜 바쁘다고. 그럼 내가 물 끓일 테니까 네가 사와. 아 꺼져. 진짜 짱날리하네. 그럼 꺼줄 테니까 네가 사와. 아 비어. 야 너 남자친구 어떻게 사겠냐 진짜. 아 우상간 차야겠다 야. 아 간다가. 뭘로 사와. 뭘로 보냐고. 아 바쁘다. 어쩌라고. 아 진짜.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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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듣고 있다라고. 아 빨리 대답하라고. 아 그 아들아 나 손이 약간 찢어졌거든? 꾸며야 될 것 같아 약간. 그러니까 엄마가 나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. 배워봤다고 좀 얘기 좀 해줘. 아 듣고 있냐고 지금. 아 알았어. 아 진짜 아 꾸며야될 것 같아. 병원 갔다올게. 어 찢어졌나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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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어디냐. 너 엄마가 들어오면 죽인대. 아 내가 아까 병원 간다고 말했잖아. 어? 왜? 엄마 두 쪽에 병원에 있대. 여기 나한테 얘기 안 했어? 아 미쳤냐. 아. 5도 쪽 환자님 들어오세요. 아니. 왜 저랄이야. 아 짜증나 진짜. 야 5도 쪽. 네가 내 충농기 가져갔냐? 아 나 아니야. 너는 이 누구매 병신아. 너 맨날 남을 충농기 가져가서 아무 데나 없잖아. 아 뭔 개소리야. 나 아니라고. 아 배터리가 포옥기 없다고. 빨리 내놓으라고. 어떡해. 아니라고. 아. 아. 아 진짜 미쳤냐 진짜. 아니. 너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네 방 뒤져서 나면 진짜 죽는다. 배터리가 포옥기 없는데. 아 짜증나 진짜. 아 짜증나 진짜. 야. 너한테 있었네. 일로 와. 아 사과에 머리 때린 거야. 아 사과해. 아 사과하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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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짜증나. 뭐하냐 지금. 뭐하냐고. 너 뭐하냐고. 개짓냐. 뭐? 개짓냐.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. 뭘 어떻게 알아. 아 어떻게 알았냐고. 아. 니가 애기 짱 쏘놨더만. 아 짜증나. 예민하네. 현아. 장난인데 왜 그래. 아 짜증나. 너 나가. 그래? 뭔데 나가라고. 나갔잖아. 니 방이야 거실이지. 니 방? 거실. 니 방. 니 방. 니 방. 니 방. 잼민이냐. 야 잼민이 아니야. 잼민이하고 놀리지 마세요. 초등학교 비하 말은이요. 아 진짜 완전 도라에네 이거. 어? 오빠 나쁜 말을 떠. 엄마. 오빠 나쁜 말을 떠요. 도라에 말을 떠요. 도라에 말을 떠요. 도라에 말을 떠요. 난 죽겠다. 또 동생들은 나쁜 말씀 죽겠어. 아 누나가 먼저 시작했다고. 나한테 먹으라고. 개웃기네. 어 두 쪽아 너 얼굴에 뭐 묻었다. 어 그래? 됐다. 아 고마워 누나. 진짜 누나는. 최고의 누나야. 에이 내 동생인데 당연한걸. 우와 사랑해. 너 얼굴에 뭐 묻었다. 어 야 너 얼굴에 뭐 묻었다. 어. 아 내 얼굴에 손 대지 마. 냄새가 나. 덥지도 않았거든? 누가 뭐 코로나 걸린 줄 알겠다. 아 지금 멀리 꺼주면 안 되냐? 나 지금 완전 끝에 있거든 너랑 겁나 멀거든? 지금 너의 숨결이 나의 공간을 침범한다고. 야 이 냄새도 여기까지 나거든? 자유로운 새끼씨. 꼴보기 싫어 씨. 눈 꺼져. 아 나도 개 싫어 너 개 싫어. 어 내가 더 내가 더. 뻑큐. 어 뻑큐. 어 반사. 아 유치해 아 재수없어 씨. 어 잘 가. 어.